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 오늘은 야마존 야물루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 야물루 가족과 반가운 재회를 한 최수종 하이라 부부 다 함께 집으로 출발 아싸, 아싸, 가자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아들, 딸 부모님을 닮아 잘생긴 아들 민서와 예쁜 딸 윤서를 야물루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수종 사진들, 우리 가족 사진들 여기 앉으세요, 앉아 그리고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러브하우스 먼 길 오느라 배가 많이 고팠을 야물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안 매운 김치야, 야물루 배고프지? 오, 예쁘다 정성만큼이나 환상 가득한 음식들이 채워지고 다행히 맛있게 먹는 야물루 가족 맛있죠? 잘 드신다 두 가족 사이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낯선 수종 민서, 윤서 이렇게 다 닮은 것 같아요? 아들, 딸이? 우리하고 같이? 잘생긴 것 같아요? 잘생긴 것 같아요? 야물루 가족과 반가운 제외를 한 최수종 하이라 부부 글로벌 홈스테이 집으로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